저희 체육관에 이제 에이스들 스파린 한번 붙어보려고 제가 10만원 상품권을 권고 혼내백화점 한권권 10만원 우리 10만원 상품권에 누가? 와 와 와 숨겨져 있는데? 아 진짜 웃어요 해 해 환희 해 lemeesa 날라진데 없어 빠스틸링 이거 정 Moana 지금 이건 놓칠수가 없어 목재퍼랬 와 힘ermo 오 힘ista 세다 채굴차이 있어 지금? 네 79 아 괜찮아 맨날 한 80kg 나가는 사람들이랑 하긴 해 됐어 됐어 나갈 수 있으면 나가 제가 허리 잡고 허리 잡고 시작 너블러 레드 너블러 레드 됐어 응급해야 돼 응급 수윤아 거기 위험해 머리 됐어 일단 뚫어버렸다 가가 가가 이제 백과 백 백 머리 머리 그렇지 끝 잘해 잘해 그거 죽인 거야 레드 너블러 됐다 목적이 왔다 목적이 왔다 네 네 네 네 아빠 끝까지 하라니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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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라 허니 힘내라 끝까지 끝까지 패션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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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대로 봤어. 노포인? 걸리지 않았어? 안 걸렸어? 안 걸렸어? 다시 줘. 다시 줘. 다시 줘. 나이스! 노포인! 어떻게 해야 돼? 하나 줘. 하나 줘. 제대로. 불러. 랜드 또 불러. 아까 잘했잖아. 랜드 또 불러. 신경 쓰지 마요. 잡으러 가. 어떻게 해야 돼? 45초 남았어. 한 번 따야 돼. 1번 따야 돼. 한 번 딱. 한 번 따야 돼. holdbean 돼. 이에 대해, 디르드, 디르드, 디르드! 오케이! 됐어,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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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산, 이즈 남아임대! 이즈, 이즈! 2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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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백 잡아! 백 잡아! 일단 끌어! 일단 끌어! 일단 끌어! 일단 끌어! 안 돼! 안 돼! 움직여! 움직여! 2초! 2초! 2초 나왔어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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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 남았어? 2초 남았대! 2초! 2초 남았대! 3초 남았대! 2초 남았대! 2초 남았대! 다 했어! 다 했어! 2초 남았대! 오케이! 다 했어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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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의 생연 너무 잔인해! 냉정해! 냉정해! 시용이 앞다리! 시용이 앞다리! 앞다리 조심해야돼! 야야야! 멀리 쳐줘! 네도 너블러! 앞다리 조심해야돼! 시용이 앞다리! 너보라! 앞다리! 앞다리 조심해야돼! 앞다리 잘 봐야돼! 앞다리! 블랙션! 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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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용이 도라해야돼! 우리 처음 나왔어! 어버치기 처음 나왔어! 왼쪽 어버치기네! 왼쪽 어버치기! 불쌍해! 불쌍해! 나이스! 됐어! 뒤로! 뒤로! 따라가!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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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블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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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려야 돼! 다운! 다운! 차고 나가! 차고 나가! 차고 나가! 차고 나가! 다운! 다운! 도라! 낮춰! 낮춰! 시용이 공격 왜 안해! 공격 왜 안해! 공격해야지 공격! 다운! 머리! 안녕! 공격해야지! 8대1 지고있어 시웅이 공격해 30초 공격해 만들어 그래 만들어 냈어 만들어 만들어 다시 고 오케이 고 오케이 432 236 오케이 8대7 8대7 공격해야지 밀다 들어가야 돼 한 번 끌고 한 번 끌고 멘티 액션 멘티 액션 됐어 됐어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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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기고 있어 공격해야지 공격 왜 안해 시웅이 당하겠지 당하겠어 공격 왜 안해 이거 찬스가 잘 안나와 한 번 툭 갔다가 그 다음에 그냥 쑤셔 딱 보니까 시웅이 아까 어 당하 안돼 한 번 툭 갔다가 쑤시면 돼 멘티기에서 당하겠어 마지막 2분 김수영 알았어? 시웅아 먼저 들어가야 안 당하지 기다리면 안돼 저 친구도 태클을 잘하잖아 왼쪽 기술을 잘하잖아 한 번 이겼다면 두 번 이기는게 아니야 그저 시웅이 화이팅 기다리면 안돼 기다리면 안돼 기다리잖아 또 기다리면 니가 앞으로 가야지 시웅이 그래 그래 니가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리고 니 차지 그리고 니 차지 돌려 빨리 빨리 어 봐 봐 봐 스테치 빨리 따가워 빨리 따가워 누구한테 하면 안 되지? 시웅이야? 시웅이 나? 피? 왜왜왜왜왜 그래! 됐어! 나이스! 신우아, 방어 먼저 해야 돼. 그거 넘기면 안 된다니까. 김경욱 테클러야, 테클러. 김신우 테클러야. 그래, 그래, 그래. 됐어! 그 다음, 그렇지! 그 다음이야! 나이스! 그래, 신우아, 그렇게 하라고. 그 다음에 하는 거라고. 한 번 봤다가 그 다음이라고. 다시, 또 움직여, 또 움직여. 그래, 그래! 나이스, 나이스! 그래, 백으로, 그렇지, 오케이. 그렇게 하라고, 임시우. 계속 움직여라고. 기다리니까 그렇지. 다시, 또 기다리지 마. 또 기다려, 또 기다리잖아, 지금. 올라가야 돼, 올라가야 돼. 올라가, 올라가. 나이스! 와, 빠르다. 쉬운이 빨라. 기다리지 마, 또 기다리지 마. 김신우 기다리지 마, 그렇지. 나가라, 나가라. 나이스! 폴 잡아. 불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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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잡아야 돼. 축사의 세기 인정. 염전. 야, 상현이 지금 많이 나가서. 시웅이 해! 또 기다리면 안 돼. 기다리면 지는 거야. 기다리면 말려. 시웅이 네 태클 해. 어휘, 빼, 빼, 빼. 일단 빼, 일단 빼. 안 돼, 안 돼. 왜 둘러나와, 왜 둘러나와. 왜 둘러나와. 시웅이 시간 가야 돼, 안 돼. 16 대 17, 16 대 17. 1점 차이로 이기고 있어. 시웅이 9초 남아있어, 9초. 해야 돼요? 깜짝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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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. 마지막. 아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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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! 아트, 아트! 오, 이콜이. 오, 이콜이. 오, 이콜이, 오, 이콜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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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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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트, 아트, 아트. 그 땅 낸 것 같은데 그러면 1점 따기 한 번 하고 그냥 안 보여 안 보여 어? 빨리 골을 하더라도 이겨야 돼 빨리 빨리 이러면 김준형 졌어? 1점 따기야 졌어? 못하겠어? 졌어? 1점 따기 자 태클 태클 해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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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거 솔직히 이 친구가 이겼다가 1점 따기 한 거니까 무승부를 합시다 네 하니랑 해서 이겼어 네 어우 우리 잘생긴 친구 현대백화점 가서 두세요 그리고 우리 시윤이 어디 갔어 김시윤이 토하러 갔구나 토하러 갔어 아 시윤이 아니야 일단 시윤이 오면 줄게요 우진이 잡았어요 우진이 아니 어땠어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? 이렇게 또 비슷한 나이랑은 또 안 해봤잖아 그치? 몇 학년? 고1이요 아 고1이요? 너랑 공과 아 쟤는 국가대표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승부를 진짜 1년 8개 아 1년 8개 아니 모든 고등학교 형한테 못 이겨서 아 아 아 아 시윤아 시윤이네 상담 오이 유지용 시윤이 어때? 코피 나왔던 거 아이고 피난다 약간 깨짝 받은 거 같은데 아하하 어때? 그걸 어디 갔을 겁니까? 모르겠지 모르겠어요 안 했어? 시윤이 마지막 거 사놓고 좀 살 좀 쩌 그래 그래 누나한테 고맙다 그래 어 별로 안 고마워 야 얘들아 네 도전깨기 하러 오는 기분이 어땠습니까? 좋아요 시윤이는 시업을 할 때 웃는다? 근데 왜 레슨할 때 약간 미친 놈 같아 하니는 어땠어?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? 애들이 평소에는 무표정인데 레슨링 할 때만 웃어 그러니까 여사 친구 없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런 데 여자들이 오겠냐? 하하하하 해 이런 걸 보여주면 여자들이 오냐고요 여자들은 없다니까 레슨이 시업관에는 그니깐 이런 거 보여주는데 왜 오겠냐고 없어도 돼 아무래도 남자들의 뜨거운 이 몸비기만 있으면 돼 하하하하 어린이의 도전깨기 1번 갔는데 아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래서 무슨 꼬맹이가 나보다 잘해 아 그렇지 아 그리고 자 서서 근육이 막 모집아! 모집아! 모집아들은 애들이 아니야. 모집아들은 애들이 아니야. 예!